저 죄송한데 혹시 아니 근데 그 여자분한테 너무 그렇게 세게 말씀하신 거 같네 마음 없는 여자한테 다름인 거 아니야 근데 돈은 받으셨잖아요 아 내가 내일 붙여줄 거야 아 지금 붙여줘 내가 아 내일 준다고 일단 쓸데 있어서 넣은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죄송한데 그 아 시경 꺼 이 ㅅㄲ 왜 이렇게 좋아해? 제가요? 근데 왜 그 남의 친구 그 여자한테 왜 네가 더 아깝다고 하셨는지 아 여자 울리는 거 아니야 뭐? 누가 아까워? 여자 누면서 너무 울리게 하는 거 아니야 아까 울고 있던데 진정해 뭘요? 누가 아깝다고 그랬는데 예? 누가 아깝다고 이거야 누가 아깝다고? 어떻게 원래 있기가 많아 왜 그럴까요? 잘생겼잖아 아이 강동원 두 분이 친구이신 이유를 알 거 같아 얘 갖춰라 네 올려야 돼 가운데로 ㅅㄲ ㅅㄲ 두 분은 원래 우산을 안 쓰고 다니시면서 야 남자가 우산 안 써 전 여잔가요 야 담배 하나 피자 했다 방금 피자 했잖아요 야 담배는 남자의 보이나 한숨이야 예? 여자 과연 계좀 정리 좀 해라 좀 어? 야 내가 정리해도 되냐 인기가 많은 거 어떡하냐 아 또 아 또 아 또 아 또 아 또 아 또 아 또 아 또 아 또 아 또 아 또 아 아 죄송한데 담배가 다 젖어가지고 지금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썸너볼트 야 썸너볼트 걔한테 너무 못해 주지 마라 야 형님아 쓰지 마 야 야 야 야 피는 거를 왜 넣으세요? 피는 거를 왜 넣으세요? 이따 다시 펴야 될거야 아 예 가자 근데 혹시 두 분 여자와는 사귀보 ö 소변 싸기는 편하겠어요 예? 거기는 왜 이씨 예 뭐 지워. 뭘요? 편집이야. 개새끼. 야 웃어. 개새끼. 예? 아니 두 분이서 웃고 있는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? 아 기분도 꾸꾸바한데. 예. 기분이 꾸꾸바다고요? 꾸꾸바잖아. 비도 오고. 날씨가 꾸꾸바한거지. 야 야. 내가 하는 말이 법이야. 아 예. 얘 갖춰. 예. 올려. 가운데로 맞춰. 기질라고. 기분도 꾸꾸바하다. 상관 한께로 하자. 아니 기분이 꾸꾸바할 때 왜 당구를 친. 야. 말들끄라. 야. 뭔 말이야? 기분 꾸꾸바잖아. 아니 죄송합니다. 뭐 해야 돼. 뭐 해야 되냐고. 당구 차이지. 당구 좀 쳐? 저 당구 잘 못 치는데. 150 정도? 아. 아기네 아기. 두 분은 당구 얼마나 치시면 돼요? 나 1,500. 예? 당구 룰루는 아세요? 야. 우리 당구는 밥 먹고 당구만 쳐. 당구 오늘 처음 치는 거 같은데 맞나서? 나 5,000 쳐. 예? 두 값 쳐 6,500. 한 3,000 잡아주면 되나? 근데 저는 가기 싫은데 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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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게 하자. 예? 쫄았냐? 그러니까. 쫄리냐고. 아니 그렇진 않은데. 남자 쫄리냐고. 아니. 존나 안 쫄리는데. 안 쫄린다니까. 난 3,500. 나 3,500 잡아줄까? 뭐. 300만 방 하자. 그게 무슨. 두 분은. 평소에 뭐 아무것도 안 하세요? 일하는 거 발자마자 저번에. 언제. 도봉산 중고차. 아. 아. 저 새끼 또 여자한테 이르려고. 저 앞에 경찰서. 여기로 가자. 일로와. 왜. 일로와. 니가 와. 니가 오라고. 근데 어쩌라. 저 새끼야. 야. 정신이. 어. 자. 한 번쯤 하자. 어. 네. 자. 자. 300만 원 더 가자. 근데 300만 원 있으세요? 아. 아. 여기 여기. 네. 여기 사업장이야. 여기 사업장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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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야 야. 너 다른 거 시냐? 저 별로 못 сч니다. 몇 있는데? 15? 15? 얄랑 팀 먹어. 오케이? 한 분 만 봐야 돼. 따라와. 100. 어. 15? 어. 우리 마음껏에서 이게 뭐 어떻게. 우리가 지금 몇이야? 1000나 1100이다. 천. 네. 근데 두 분이 아까 몇이 신다고 하셨죠? 나도 처음 봐야 돼. 예? 못 참고. 우리 더 6천원 후에. 아. 오케이. 하나. 나이 샷. 잠시만. 잠시만. 핥았어요. 핥았어요. 아니 공이. 핥았다고. 핥았다고요? 응. 공이 그대로 있었는데? 처음 온 적이 있어요. 아이씨. 나이 샷. 패스. 둘. 아니 두 개를 뺐는데 몇 개를 빼신. 지옥만 하세요. 그만큼 뺀다는 거야. 아니 같은 서울인데요 뭐. 도봉에서요 그쵸? 아. 도봉에서는. 도봉 스타일이야 이게. 이그라이 씨 근데 저희 지면은 150 내야 돼가지고. 앉아있어. 내가 가라. 오케이. 그냥 가라. 나이스 나이스. 제가 하나도 안 닿았거든요. 뭐? 하나도 안 닿았어요. 지질래? 아니 그게 아니라. 이게 왔다고 도봉에서 이렇게 한다고. 하나도 안 막 치고 얼마 안 있는 줄 알아? 저도 그렇게 할게 그럼. 어. 올려. 바운드로 맞춰봐. 어. 두 개를 안 맞추던 거야? 네. 아예 안 맞추던 거야. 아까는 하나 맞았잖아요. 죄송한데. 왜 이렇게 좋으시는 거신가요? 각 쬐고 있잖아. 아. 나이스 나이스 좋아. 아. 예. 따라다니 ㅅㄹ놀마. 저도 각. 카메라 각 쬐느라고. 나이스 나 오케이. 아니 공이 그대로인데. 어. 야 맞아. 이글아이 씨 저희 치면. 150네 한다니까요.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. 어. 어 이건 진짜 맞았네. 한 번 봐줘. 어. 나이스. 당구장 처음 와보시는 것 같아. 나이스. 흰색 누렁색. 저 흰색. 너도 당구장 처음 왔지. 대박. 박. 아니 아까 아무것도 안 맞으면 인정한다고. 아 또 각은 또 이렇게 해주시는구나. 나이스. 나이스. 잠시만. 야. 아니 잠시만. 어. 나이스. 야. 네. 너 당구라로. 야. 네. 공모아 이제. 자세 봐봐. 왜 하는 거야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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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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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. 천 넘었다. 예. 왜 천 넘었다고. 이러면 하지 말라고. 아. 새잇. 나 너랑 안 사귀어 누구지? 아 끊어 아니 저... 간다 왜 또 이그라이시 차례인데? 니 차례? 저 차례 니 차례야? 저 차례 아닌 것 같은데? 빠져있어 잘 봐 네 아... 여자애 있기만 하면 진짜 피곤하니까 삶이 아까 월세 안냈다고 연락보는거 어떻게 된거지? 하지마라 야 내가 예술국 하나 보여줄까? 예 요거 마시고 요거 마친다 아 예 하나도 안 맞아 그게 예술이야 예? 이게 어떻게... 니가 다 뭐 알겠냐 이게 어떻게 예술 빨간색 싫어 아니 진짜 아니 저 흰색이 흰색 빨간색 싫어했다 당구장 처음 오세요? 빨간색 싫어 아니 흰색이 흰색 빨간색 싫어 흰색 흰색 빨간색 이걸로 이거 치고 저거 치면 되잖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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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더 낮춰 일특사를 만들라 이거를 지지를 딱 짓다 왜 이렇게 딱 씻게 할거 아니야 손이 이렇게 지지 손은 언제 씻으셨어요? 잘 되겠네 아 아 아 아 저는 버블를 쳐 아 아 아 아 아 지지가 지지가 아 아 아 아 저 형인데 형이잖아 예 형답게 정답하라고 예 말하냐고 예 말하냐고 예 가자 가자 과관 과관 씨 정신새끼들 아이고 가방 가방 정신새끼들 행복하세요 형 형 형 아니 왜 굳이 그렇게 아니 왜 굳이 그렇게 아 아 어디야 어 어 어 어 어 어 잠시만 저기 아니 계산을 하고 가 계산 어 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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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계산을 왜 안 하고 가 아 어 야 야 왜 그러세요 야 결혼친구 어떻게 예 뭐하고 전화가 아 놔라구 저기 차려 난 불주먹이야 어? 야 야 저기 차리라고 야 저기 차렸어? 차렸어? 차렸어 왜? 이경이 지금 이경이 존다 뭐라고? 이경이 족치고 있다고 걔가 어 누가 도몽사 아이유 있잖아 어 예 누가 걔 괜찮은데? 괜찮아 따라와 전 집에 언제 가요 도대체? 아 따라오라고 아아아아 따라와 가고 있었어요 근데 아 나 장난친거 같아 지금? 어 어 차려 어? 지금 너무 흥분했어 어? 저기 차려 어? 괜찮아? 진짜로? 봐봐 저기 차렸어? 아이씨 가자 괜찮았어요 개새XX 아이씨 어 죄송한데 경찰서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